다육이든 야생화든 어떤 식물이든 여러분 살균 살충제를 늘 신경 써서 줘야 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날파리도 왔다 갔다 하고 벌레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보니까는 막 벌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살균 살충제를 꼭 벌레가 있어서 깍지가 있어서 응애가 있어서 뭐 그래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이제 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지금 농약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불가사리라고 해갖고 이런 거는 지금 보시면은 친환경으로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칼슘, 칼슘인데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는 이전까지 뭐 밭에 칼슘도 안 써보고 뭐 하지도 않고 그냥 살균제, 살충제를 이렇게 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날씨가 너무 막 안 좋았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비교해 보고자 한 번 쳤어요.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육안상에 나타나는 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여기 오티바라는 게 있죠. 이렇게 농약이라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살균제라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어 그래갖고 이 오티바라고 하는 거를 저는 요것도 써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사파이어라고 해서 어 요것도 뭐냐면 살균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것도 한 번 써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잿빛 곰팡이에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서 블랙잭이라는 것도 한 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살균제는 살충제는 매머드를 써요. 매머드. 어. 이 매머드가 깍지벌레 응애에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내성이 생긴다 이런다 이렇게 하시는데 요거 저는 어 지금 십 몇 년 동안 이거를 거의 쓰거든요. 다른 거 써봤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요것만 쓰면은 정말 깍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쓰거든요. 요기 보시면 깍지벌레약 매머드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요거 깍지벌레 못 잡는 분들은 뭐 친환경 뭘로 사고 뭐도 사고 뭐도 이것도 사보고 저 안 듣는 분들은 깍지벌레약은 매머드로 쓰십시오. 요거 진짜 여러분 잘 들어요. 깍지벌레 요만한 게 없어요. 어. 그렇고요. 저는 약은 안 팔아요. 여러분 이런 농약 농약은 저희가 팔면은 어. 친환경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요거 팔면은 우리는 걸려요.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팔지는 못하고 테크노 다육식물원에서는 요렇게 밭에다가 다육이들한테 야생화들한테 이런 살균 살충제를 쳐준다. 칼슘은 작년부터 이렇게 쳤다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오티바, 오티바, 사파이어 그 다음에 이 매머드 그 다음에 블랙잭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 뭐냐면 물에 희석해서 타면 이렇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얼룩덜룩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게 싫으시면 요거를 치시면 돼요. 요거. 어. 살균 살충제. 근데 이제 뭐냐면 이게 그 이게 예방 차원에서 살균제가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칠 수밖에 없어. 이게 싸고 좋아. 이게 옛날 약이에요. 살균제가. 다이애삼 45가. 근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성분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황버들 얘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어. 나도 여기 지금 어. 여기 뒤에라 봐야겠구나. 이게 그래도 이게 상당히 여러분 뭐냐면 이 효과들이 엄청 많이 돼있어. 탄저변 뭐 이거 봐봐. 어. 이 탄저병 검은 무늬병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뭐지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 여러분 제가 눈이 잘 안 보인다. 아 어디서 있을까 이 아가 얘가 좀 얘 성분종에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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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여러분 봐놨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어. 얘가 조금 뭐냐면은 얼룩덜룩해요. 어. 얼룩덜룩한 거 빼고는 여러분 이게 효과가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 어. 다육이 밭에 밭에 살균체를 예방이긴 예방약이에요. 치료약은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치료약을 뭐 쳐본 적이 없어요. 어. 치료약은 뭐 저번에 이게 블랙잭이었나 뭔가 치료약이라 해서 뭘 하나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다이애샘 45를 치시면 밭 같은데 왜냐면 이런 그 보시면은 이런 지금 어. 그. 뭐더라. 꽃이 있는 거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어. 세팅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치면 얼룩덜룩해요. 얼룩덜룩해서 여러분 그게 있어서 그런 거는 이렇게 옵티바나 사파이어나 요런 거를 블랙잭 같은 걸로 치시고 얼룩덜룩한 것이 괜찮고 밭에 치실려는 다이애샘 45를 치시면 정말 예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싸고 좋아요. 어. 이게 살균제인데 요렇게 보시면은 저독성이라고 돼있죠. 저독성. 이렇게. 어. 그냥 저는 이렇게 그 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뭐라 할까? 뭐라 하시려나. 저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농약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한테 몸이 안 좋을 수 있어갖고 저는 제가 나물차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친 다음에 나물차를 먹어요. 하하하하. 혹시라도 농약 성분이 나한테 안 좋을까봐. 아. 죄송해요. 좀 이거 민간요법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하하하. 자 여러분 이제 밭으로 이동을 할까요? 정말 꽃들이 아름답죠. 저는 지금 얘네들을 저면관수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꽃들이 예뻐요. 제가 이게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우리 다육이들 지금 어. 그리고 이제 또 이 다육이들도 설명할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설명하기가 그렇고 물 같은 것도 제가 하여튼간 그 얘기도 또 이제 해드려야 되고 자 여러분 이제 이동을 해서 제가 여기다가 저는 조르르 준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쪽에 통로가 너무 이렇게 작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등에다 얼미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해봤는데 내가 여자의 그거로 혼자 여자라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바퀴로 이렇게 끄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여기 우리 공간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조르르 주는데 이렇게 봐봐요. 뿌옇잖아요. 그게 다이센 45가 이래. 그래서 밭에는 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일단은 타놨어. 우리가 제가 작년에 한번 설명했죠. 여러분. 이렇게 약을 주실 때는 이렇게 여러분 봐봐. 그냥 채금채금씩 주는 게 아니여. 이렇게 여러분 흠뻑흠뻑 주어야 돼야. 그래서 조르르 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거 안 해봤겠어?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흙까지 흙에 있는 흙까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줘야지만이 예방이 돼요. 그리고 봐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 이제 주고 이쪽으로 이동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주면서 얘기해줄게. 제가 적심이라는 걸 밭에 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 지금 안 했잖아요. 아 참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날씨가 이래서 덥고 막 갑자기 춥고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살균 살충제 치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번 쳤는데 또 다시 한번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약해가 입을 수 있다고 그렇게 농약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주세요. 한 번 친데는 다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쳤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가서 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약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가 금방 친 자리를 다시 치면 안 돼요. 자 이제 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육이 밭이라는 건 한번 병이 오면 같이 올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잘 크는 것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이 밑에다가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밑에다가 산마사를 아주 두껍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아니 왜 해놔봐. 나는 왜 다육이들이 밭에다 심었는데 안 죽지?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좀 똑똑하더라고. 나한테 이러더라고. 너는 밑에다가 배수가 잘 되도록 산마사를 엄청 두껍게 까르지 않았었냐 그때. 그렇게 남편이 이거 밭을 그때 만들어줬거든요. 너는 그때 산마사를 엄청 두껍게 깔아서 배수를 배수가 잘 되가끔 너는 만들어주지 않았었냐. 거기다 너는 비싼 흙을 쓰고 비싼 상토를 쓰고 거기에다가 너는 여기다가 마사를 해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해줬기 때문에 너는 이게 안 죽는 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우리 남편은 식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잘 알더라고. 그래갖고 똑똑하네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그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지금 봐봐. 여기다 이렇게 줬는데 어떻게. 배수가 너무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제가 밭에 지금 약을 이렇게 줬는데 여러분 봐봐. 어떻게 됐어? 바로바로 물이 빠져버리죠.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흙을 쓴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뭐를 영양제를 쓴들 여러분 배수가 되지 않으면은 그 밭에 흙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썩거나 안 좋은 그런 거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애들이 살아요? 잘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밭에 농사를 방치는 거예요. 다육이 농사를. 그리고 여러분 다육이는 야생화하고 틀립니다. 야생화는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다육이는 다육이는 여러분 뭐야. 얘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기도 했지만 이 아이가 다육이라는 뜻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화는 물을 안 주면 금방 죽을 수가 있지만 다육이는 여러분 몇 개월도 견뎌요. 여러분 저 보셨잖아요. 여름에 삐들삐들 말리는 거. 여름에 그렇게 밭을 드라이하게 말리는 거는 곰팡이, 재피 곰팡이, 그 다음에 물음병 이런 거를 막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는 봄에 관수를 넉넉히 해줍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물 거의 안 줬어요. 밭은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적심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살균 살청제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적심도 하지 않고 여러분 자르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 그 경험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아팠을 때 한 해는 약을 치지 않고 여기서 빼본 적이 있어요. 이 다육이를 빼기도 하고 적심을 한 적도 있고 했는데 죽은 게 나와요.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힘들어요. 이 밭이 상당히 큰데 이거 살균 살충제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하지만 다육이를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분에 다육이를 심든 야생화를 심든 어떤 식물을 심든지 여러분 배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흙인데 그거는 상토 쓰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상토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이거 상토뿐이 안 썼어. 그런데 뭐 이렇게도 잘 크는디 뭘 이것저것 섞어 쌓아. 뭐 질석이나 이런 거는 많이 넣으면 큰일 나요. 밭은 안 돼. 여러분 많이 넣으면 안 돼. 잘못하면 여러분 습해서 더 그거는 습해져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 습해지잖아. 이거 봐봐. 물이 금방금방 빠졌잖아. 약을 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엇보다도 살균 살충제를 좀 철저히 하셔서 좀 주세요. 그래서 농약사에 가셔서 살균 살충 내가 여기 식물에다가 줄 거라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주시고 칼슘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약을 샀을 때 살균 살충제였을 때 그럼 이거 같이 쳐도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알려줘요. 그래서 아까 지금 칼슘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칼슘제도 여러분 같이 쳐도 된다고 해서 제가 샀던 거예요. 그래서 칼슘제를 일단은 한번 줘봤어요. 몰라. 차이가 있는지 아닌지 몰라. 한번 내가 쳐보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뭐 작년 가을에 쳤는데 모르겠네. 몰라 죽은 거는 별로 없어. 밭에 지금 밭에 이렇게 보시면 애들 너무너무 건강하잖아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또 잊고지 동영상도 알려드려야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이따 뵐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